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푹기 로그 내가 저번에 리스트업 했거든요 자 쉣게임 자 쉣게임 잡아보세요 자 제가 저번에 했던거 체급의 타입 널 이거 그냥 빼면은 이거 빼면은 이게 5코거든요 5코 이거 뺨고 내가 찾아낸거 있죠 개좋은거 내가 잡아가지고 뚫린거 뚫린거 뭐였냐면은 어 걔 어디갔지 금속전기 금속 뭐 메타그로스 어 메타그로스 어디있지 개좋은데 금속에스퍼 그거 하나 가져갑니다 끝까지 좋았거든요 3세대요 아 여깄다 여깄다 예 예 메탕 강철에스퍼 요거 하나 가져가구요 파티에 추가 4코 밖에 안되죠 그리고 체급의 타입 널 뺍니다 자 그러면 강철에스퍼 하나 챙겼고 불을 하나 가져가주는게 좋아 불을 평상시에 제가 아까 말했죠 야생에서 잡기가 쉽지않아 불이 그래서 불을 그냥 하나 가져가줍니다 불을 뭐할까 하다가 얘 좋아요 나오불 좋아요 성격 안바꿈 성격 바꿀수있어 바꿀수있네 방어랑 특공 어 특공이 얘 물리 아니야 얘 어차피 물리니까 얘 어차피 물리니까 특공 빼자 방어 방어로 이게 좋아 이 성격이 좋아 뜨하고 구래요 육각형도 봐요 육각형은 그 육각형이 아니에요 개체값이에요 개체값 근데 게임소리가 왜이렇게 작아 아 이거 내가 줄였구나 그리고 연번이도 줘 연번이 할거면 누리내져 있어야 돼 어? 그럼 연번이 누리내려 하면 되잖아 그럼 딱 맞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딱 6코 되는 10코 되는데 근데 왜 그 둘이 왜 세트야? 10코 되는 누린내? 누려 포켓루고의 큰 단점 내가 했던 포켓몬 실력이 물약전사라는 것이 불안하다 하! 어 전혀 없구만 무한 다이빙 맞아주려면 이렇게? 성격 애초에 없죠? 예! 자 오케이 첫번째 컨팡 컨팡 교체하겠습니까? 금속 금속 이거 못갉아먹죠? 그리고 독은 에스포로 분해하죠? 아니에요 자 그리고 M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안 돼 아 왔다갔다 안 돼 엔터를 넣으면 돼 아 아 튜토리얼 쓰여있었군 게임 설정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랑귀지 랑귀지 그럼 레이 랑귀지 고으니 아 아 가 아 타입 힌트 어떻게 켜? 아 왜 이렇게 떠? 아 타입 힌트 여겼다 됐어 된가 이제? 몸박 잡아? 콩팡? 콩팡 좋아? 구나리 구나리좀? 저페고양 어? 개좋잖아 아 매번 3개를 얻는게 7위 열매의 설명이 아니고 왜 이게 갑자기 설명을 왜 자꾸 해줄까? 튜토리얼을 공격력 성승 이은부은이? 메탕 호차나? 몇차 하시겠습니까? 설정 히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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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싶은데? 스프레이 됐다 복부 복부 요거 빼 싸운다 몸박 빵 우말 기술은 이 메탕이 다 막아주면서 개꿀이죠 초반을 날 수 있게 해주고 후반에도 좋고 이거? 디펜더 필요도 없어 히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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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 잡아먹을거 강철 에스파로 잡긴하는데 잡을까? 오케이 히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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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종족치 좋은데요 종족치도 좋은데 처음에 돈 안쓸꺼면은 슈퍼볼이다 쟁여놔 슈퍼볼 화살 꼬빈 불있죠? 운이 없죠? 몸박 몸박 왜케 쫌? 불이 깨진다 너 금속 쪼았다가 너 불이 깨져 으다다 쓰레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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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는데요? 뭐야 아 포공공 얘 좀 좋던데 개패드인데 갑자기 호박이 호호바 호호바다 호호바 실버코롱 필요없고 몬스터볼이나 챙기자 밤바지 꼬마 노말이겠죠? 벌레 뿔충이 어 뿔충이 좋아 벌레 얘 얘 좋아 아 너 못잡지 너버리네 요테리 아 한배 한배 터지고 이렇게 다 적혀있네 아 레이스 왜 쟤가 먹었더라고 클리어바리 할게 없구나 쟤는 할게 없어 왜케 왜케 뿜음? 액교부리기 액교부리기 크게 떨어뜨려 스피드업 케이시 케이시 필요없죠 피켓문을 교체하겠습니까? 예 다음에 라이벌하고 싸울 때 라이벌 상대할거 누리권 스피드업 콜 그래? 에스콜 다친다 쫀독이 페어리 얘 좋아요? 쓰레기 펑 어 펑 펑 펑 펑 엉 ο헤 쫀독이 creates 삼회의 킥 이거 좋은데 últ Keosh 빵빵빵 근데 이거 세 턴을 쓰는 거야? 세 턴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 번에 빵빵빵이에요? 한 턴 근데 피가 좀 없는데 상처약을 좀 치료해 줄까요? 메탄 좀 불안한데? 돈 아끼지마 돈 아끼지마 누리공 누리공 하자 불폭폭 불불 누리공으로 변신하면은 피하면서 핥기 피하겠죠? 뭘 바꾸겠지? 얼음으로 가 안 바꾸네 핥기 핥기기 안 아프죠? 안 아파요 긁고 있어 아 서로 뭉통 박치게 오케 오케 불꽃새래 오케 울음수를 넘어가 딱 돼 기충전 딱 돼 울키약함 오케 오케 이거 니네 전술이에요 짜몽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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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그럴거면 열매먹을걸 그냥 아니 상체악 먹을걸 짜몽열매 터질거네 전광석화 너무 좋다 아 아이씨 상체악 하나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어? 로테리 아 아 아 아 아 아 정광석화 한 대 때리고 가 잠깐만 흠 잡으면 되죠 하이퍼볼로 빨리 처음 해보면 되잖아 뭐가 문제 도충전 오케이 자 다 찼구요 이제 천천히 합시다 헤일로 다 찼구요 헤일로 쪼기! 불풀이기? 쪼기! 막치기 요테리 체급의 요테리 막치기 아악! 아악! 요테리 오케이 금구슬? 찌끄찌꾸리? 교체? 교체 왜 굳이 메탄이 있는데 왜 그걸로 가 어? 노말 반감 있는데 안아프죠?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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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탈을 교체 하시겠습니까? 노태를 교체 하시겠습니까? 연분 엠 아 이거 다 리셋 됐냐? 스킵 스킵 이건 뭐야? 노티패피케이션 이거 뭐야? 노티피케이션 이거 몸통 박치기 꾸꾸 꾸꾸 잡을까요? 꾸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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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나눠서 때리네 노티피 꾸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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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o 메탈은 HP Fine Kaw 히 어? 부쳐도 이거네? 멀리 지져? 후차나 잡어? 후차나인데 공격 0 쫀더기 꺼져 후차 차밍보이스 차밍보이스 좋죠? 40댄지짜리 특공이 더 높네 막치기 꺼져 찌도 찌도가잖아요 나홍 어? 나홍 좋은데 박치 빵 아 아 쭈욱 탈킥 쭈욱 나홍 좋은데? 나홍 좋아 슈퍼볼 테크니션 겁쟁이 아 공격이 줄어들었다 겁쟁이라 아 아 아 아 아 이거 뺄까 요테리패 요테리패 미셰멸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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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빵 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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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메 꼬리선 교차스 하시겠습니까 나오는 페인트 뭐였지 페인트 처음엔 빵 요거 속여 왜 안속여지지 아 처음에 속이기고 이게 그건가? 속이기를 먼저 하고 페인트를 했어야 되는데 탈퇴, 아 페인트 빵! 아 아 뒤져 오, 눈보라 결론 피피 에이드 배탐 배탐 포지지 돌로? 안되죠? 아 노말 반자리네 돌은 물로 포지지 돌 떨고 바꿔 아 풀 돌 태워 자 이제 아마 교체할겁니다 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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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할꺼야 돌로 교체할테니깐 그냥 전광석화 어차피 데미드 꺼 빵 오케이 이거 교체해 배탐 배탐 안됐고 HP 회복을 채워놨지 그랬죠 이거 이렇게 아까 이렇게 옹골, 옹골, 아 자밍보 아 자밍보 아 물기 뭐냐고 아 옹골찬턱이 뭔데 왜이래? 바위한테 다 털리네 오케이 파악했어 파악했어 나 파악했어 너무 쉽죠 3세대 매탕 사탕 사탕이 뭐야 클리어 바디가 뭐지 상대의 기술의 특성으로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오 능력 안 떨어지는 거 좋은데 랭크 안 떨어지는 것도 좋은데 근데 부유가 더 좋나 전기 안 통하잖아 부유 하나 하면 전기 면역인 게 개사기 아니야 아 땅이 안 통하네 땅 근데 나 금속이니까 부유를 뚫자 어 왜 안돼 나 없네 아 이거 왜 없어요 사탕 왜 나 없어 아 이거구나 왜 6개야 많이 잡아야지 아 많이 싸우면 사탕 생겨요 배틀 많이 이기면 해워리 물 이거 어때 사육 까뿌너지느랑 까뿌너지느 물 잡거나 알 까거나 잡고 나서 도밀 포켓몬 폐라 폐하면 오릅니다 도밀 포켓몬 폐라 폐라 폐 기술 관리 파동타 아 파동타니스 맞어 개사기야 맞아 파동타니스 넣자 근데 불이 없는데 항상 불이 없으면 또 이렇게 되는데 페라페 사탕 몇 개 했나요 잠깐만 페라페 페라페 한번 볼까 페라페 나 엄청 많이 팼는데 4개밖에 안 돼 페라페 아 이게 100까지 쌓이면 한 칸 올라가고 이렇게 하나 보다 까뿌너지느 오케이 아 죽으면 20 떨어져 친밀도 오 나홍 잡을까 아 테크니션이잖아 클리어받으라서 안 먹힌 오케이 공구술 토끼만 교체할 건가요 예 나홍 싸운다 속이기 빵 근데 속이기만 할 순 없잖아 속이기 다음에 어 그리고 왜 나홍이 안 먹어 저거 이상한 사탕하고 까쁜 의지는 올리자 개무소 몇 탕 10까지 스킬도 없잖아 근데 이거 좋아 왜냐면 일반 공격이 안 당해 아니요 빵 빵 개무소 잡자 무서운 용하 열매 방어 방어도 높이 내져 25% KC KC 잡을 필요했나 어차피 못 잡아 오 잡았네 오 잡았네 으다닥 오오 멋있다 얘 코타스 고타스 리셈 열매 리셈 열매 아우 리셈 열매 까쁜 의지는 희퍼니 얘는 좋은거 에이치 회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복하면서 계속 할 수 있어요 돈을 아낄 수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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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 넌 나에게 교훈을 주었어 이 샤완사탕 먹을까 까뿌어지는 그 경험치 개많이 먹는데 돈 안 쓸거면 샤탕 먹이는게 낫지도 까뿌너지는 교체하겠습니까? 까뿌너지는 잠깐 파동탄 파동탄이 개사기거든요 BBA돼 봐봐 파동탄 80유력이야 파동탄 아 격투지 빵이에요 꽈사열매 꽈사열매 메탄 어 물인데 꽈기몬 메탄 저게 지피해봅 팍 가동탄 가동탄 내가 먼저 줘 가동탄 가동탄 채굽으로 밀어 가동탄 왜이렇게 센건데 센것도 좋은데 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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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어 아이파보우 회복 왜 안했지 케이시 누가 아플거같아요 호체냐가 아플거같아 뭐야 아그룹광으로 아예 안달아? 0이면? 아..악이 아그룹광으로 아예 안되는구나 가동탄 아 아 악 악공격이 있었네 나홍 가동탄 즐기기 빵 테크니션 까쁜의진으로 밀면 되요 페인트 오케이 나홍 이제 나가도 되고요 상처 상처야 까쁜의진 그리고 슈퍼볼 애껴 보루지 보루지 잡을까? 가동탄 죽여버렸어요 나홍 나홍을 쓸일이 없네 적투로 좁혀면 되니까 가동 가동탄 짠 나오면 괜히 잡았네 잡으면 좋지 섀도봉 아 이거 까쁜의진으로 배울거같은데 고스트 고스트는 귀신잡는 해병대 귀신잡는 해병대 악이 고스트를 잡아 그럼 고스트를 뭘잡지? 고스트는 고스트를 잡아 에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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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쁜의진을 배울까? 까쁜의진은 너 고스트말고 에스퍼 잡는다고? 까쁜의진 까쁜의진 상성표 어떻게 봐요? 전체 상성표 보고싶은데? 전체 상성표 보고싶은데? 아 여깄다 고스트 고스트 에스퍼랑 고스트 잡음 근데 나는 헤어리 물이야 헤어리는 고스트랑 에스퍼 못잡으니까 있으면 좋아 근데 에스퍼는 어차피 격투를 잡아 아 격투를 못잡지 오히려 반감지 그리고 물이 있어 물은? 안겹치네? 안겹치면 좋네 안겹쳐 안겹치면 좋네 오호 아 타입 상성 도움이 있어야죠 타세 수정 껍질의 손기 아 다입다 이제 기술 폭이 달고 이게 딱 물 같은데? 영구스 영구스 핏자 빵이에요 수박이 아냐? 수박이 아냐? 깨무소 덕진 꼬링크! 전기! 전기는 하나 있어야돼 근데 필요없지 못하지 다른테나갈게 제도볼 격투 차밍보인스 아득박 새우 맞기 물대폼 개새우들어 랑샤열매 공격 내탐 꼬리선? 바동탄 개무소의 모습이? 아 싫어 싫쿤 자 까뿌드진에 맞춰서 합시다 자 까뿌드진을 자 공격하는 녀석은? 독 독 전기 풀이 있어 풀을 잡는거 독은 에스퍼 메탕으로 하면 되고 전기는 땅 땅은 풀은 불 땅풀 불 비행 불 독 2배 아니아니 그러니까 메탕으로 독 에스퍼로 분해하면 된다고 메탕이 있으니까 독은 이제 독이 나오면 바꿔주면 되고 메탕으로 전기풀은 전기는 땅이 제일 카운터니까 땅 풀은 불 얘를 대응할게 하나씩 따로 있어야 되네 전기랑 풀 대응할 수 있는거 하면 돼요 맥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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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죠 합니다 맥가링 맥가링 아동타운 플러스 파워 메가 메타그로스 갈 수 있어 아아 다동타운 쭉 밀면 되네 까쁜 의지는 격두 달려있어가지고 노말 타입 기술의 위력 아 나홍을 내가 과연 쓸까? 나 나 일단 챙겨 나 일단 챙겨 나중에 뺏을 수 있잖아 가동타운 가동타운 걔 게채치도 좋아 까뿌 부루룩 얘 풀 아니야? 오 까뿌 오 태오빠스 이거 좋아? 개없겹게 생겼데 어떻게 해야지? 슈퍼볼? 5개 있는데? 샤탕? 근데 샤탕 나 16까지 금방 채우는데? 슈퍼볼? 아쿠아리 매탕 회복 이거 좋아? 안 좋아 보이는데? 뺄게 없어 다룽탄 오? 알바우치 가동 탄 슈퍼볼 가동 탄 그거 20개 있어 개꿀해 샹쳐야? 스피드 업! 어? 관장이야 20층이야 관장 그렇지 20층 관장 관장 20 50 50 50 이것도 뭐지? 아이비 아이비 몇이지? 45 25 45 55 공격 공격 아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제 곧 찍을 거니까 바꾸면은 레벨이 다하니까 섀도우 섀도우 폴 호가 굉장했지만 섀도우 폴 오케이 섀도우 폴 폴 내가 먼저 때리죠 때리고 죽어 그냥 어차피 레벨이 꽉 찼으니까 섀도우 볼 오케이 멱탐 마탐 나홍 짜 또 쪼개기 짜 퍼큐니점 아좋아 난 이건 뭘게 다시 핥퀴기? 핥퀴기 봐라 실큰의 모습이? 짜잔 짠 뷰티포이 바람 일으키고 싶어? 예 속성은? 비행벌레 흑봉이 더 높고 논박 꺼져 단단해지기 꺼져 아주 싸 아주 싸 풀 틀리면 풀이네 속이고 빵 페인트 빵 페인트 빵 아 돈 받게 할걸 60 2인데 스피드 업 통통코 통통코 교체할게 없어 빵 테크니션 페인트 빵 흡수 페인트를 먼저 할게 없어 내가 빠르면 그냥 고양이 돈 받게 하면 돼 제발 시장은 사탕 시장은 사탕 시장은 사탕 할까 까푸누진 빵 자 그리고 레벨이 올라가가지고 고양이 돈 받게 하면 돈도 받고 키도 안 되고 까푸누진으로 못 밀면 요걸로 밀고요 모아서 공격 필요 없고 상체약 하나 먹어주고요 돈 아낄 필요 없죠 탑라이얼맨? 스피드 상승? 까쁜 의지능? 쏘미안? 교차할 생각 아뇨 빵 고양이 돈 받게 빵 힐 하겠죠? 인말가루기 잡을까 얘 존나? 개사기에요? 개사기에요? 나 롯데 빵 익힘 레탕 풀 공격할 때 오케이 막아주고요 몸통 바꿔요 아 몸통 바꿔요 아 느린데? 너무 느린데? 역속 아닐 때 바꾸면 손해 케이시 오케이 염동 아 푹 뜯어먹어 왜 이렇게 레벨이 높아? 절밖에 역속 하늘 쪼기 바꿔 가동탄 타안 맞아 죽었어 올라가서 오케이 덕 걸어놓길 잘했죠 파동 타안 아 파동 타안 아 쟤 쟤 잡을라면 불 잡아야겠다 불 어? 풀이 있으니까 불 잡아야돼 다른 기술이 있게 하겠으니까 아 풀 잡는거 풀 잡는거 진짜 필요하다 풀 아니 필요없어 오레곤? 보스트 보스트 보스트있지않나? 아 아 내가 역속이구나 개패네 내가 난 특공인데 방어해봤자지 자밍보이 오 나 피도 안달아 왜그래 자밍보이 오레곤 거래곤 사기야? 계약한데요 계약한데요 상처야 자밍말 보셨고? 하동 곰타안 가봐 오 경험부적 케이시 필요없죠 오 다탱구 이거 좋아보이는데 악은 격투로 잡을까? 죽여? 오 안죽여 소퍼볼 소퍼볼 아 자몽 열매 기저와 60 60 쩌리까루 쩌리까루 별론데 흡수보단 나음 쩌리까루 어라? 오오 개토끼 오오 꼬레 마이농 마이농은 마이너스에요 자 기력의 조각 기력의 조각 하나 살려 메탕 메탕 키우게 깐놀버슬 시도볼 쩌리까루 시도볼 어네 상처약 상처약 가동탄 버섯고 17렙 이거 잡을까? 오케이 더 높은 버섯고 포이즌 힐 17렙 버섯고 꺼져 어라? 이거 좋은 알 오오 까뿌 까뿌꼬꼬꼬 까뿌 아싸 까뿌 까뿌 세개 스페셜 업 깐놀버슬 찍었습니까? 아니요 섀도 볼 오케이 디펜스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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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여 그냥 섀도우 볼 핵샷 어라 어라 오 뒤에 버릇 우 오오 트로피오스 멋있어 보이는데 저거 뭐야? 좋아요? 식시텔 잡을까? 식시텔 잡고 굴렉 구렉 구렉 트루피우스 구려요? 트루피우스 좋아? 검색해보자 개멋있는데? 트루피우스 4배도 있어 풀비행이 비행인데 특공이 어떻게 비행인데 특공이? 다 잡을게 음... 풀! 버터플라이로 잡아먹어야겠다 뷰티플라이로 그쵸 그리고 식스테일은 까뿌가 식스테일을 잡아 그리고 바람일으키기로 트루피우스 팸 불필요하다며 불필요하다며 쿨하다며 버릴라며 누가? 제거 잡았어야죠 누구라도 잡아요 놓아주시겠습니까? 케이시? 케이시 어차피 겹치잖아 버려 케이시 안쓰겠지? 케이시 안쓰겠지? 근데 비행? 뷰티플라이? 어차피 다 바꿀겐 바꿀거면 바꿀까 아니 잡아넣으면 나중에 또 할 때 좋아요 잡을 수... 죽이냐 잡으냐 할 때 잡을 수 있으면 잡니다 벗었고 꼭 알바우치 까뿌 늦은우 꺅뿌 늦은우 까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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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우치 까뿌 까뿌 늦은우 짜라란 짜라란 땡 이거 내가 빠를테니까 고양이 돈 받기 돈도 받고 좋아요 좋은 상처야 이샤은 사탕 이샤은 사탕 이샤은 사탕 이건 까끄리지니 오오오 까딕 빰 이 자식 헤잇! 빰 괜찮아 내가 먼저 때립니다 빰 오케이 아 격투 에스퍼 KC 근데 랩 차이가 좀 나는데 격투니까 뷰티플라이 벌레에다 비행일까 벌레에다 비행일까 근데 얘는 스킬 스킬이 별로야 소원 감사합니다 에아카타 어 나갔다 루지느한테 경험치 좀 몰아줘 동시기 뚜껑 오오 좋아 근데 굿이 뭐네? 7분기 버려 구워두 이샕안사탕 이샕안사탕 이샕안사希望 이샕안사 33이야 인제 상처약 매겨 이 시장한 사탕 커튼 의지나 짜라랑 소금물 65 상처를 입고 있으면 오 이거 개사기인데? 뭐야 이거 소금물 미쳤는데? 아 고양이 돈받기보다 페인트구나 테크니션이라 상처약 벌레 벌레? 교대? 예 벌레는 깎고 늦은 스윽 바꿔주고 소금물 싫어? 소금물 좋은 소리 아 개달졸 신구고치기 60 어? 케이시의 모습이? 연결라 개멋있죠? 군봉 환상빔 불구슬 570원? 990원? 이샤만사탕 콩팡 교체하겠습니까? 안녕 소금물 소금물 상처약 아 메탕은 같이 따라다니면서 키워주면 돼요 소금물 소금물 제도 폴 4 메가쥬레인 메가쥬레인은 할 법한데 독침 독침 아까 독침으로 한번 하긴 했는데 그죠? 독침 나쁘지 않은데 독침 나쁘지 않아요 바로 버리게 이게 하면 뭐가 좋아요? 미스트필드를 사용하면 뭐가 좋아? 폐어리 공격이 더 들어가나? 자 귀신.. 귀신 잡는 해병대 해병대가 잡아야죠 고스트? 고스트는 보적고 고스트가 폐어리를 잡는데 보적고 스킬 폭이 너무 넓으니까 너무 좋다 드래곤 기술 절반 상태 이상 면허 드래곤 기술 절반 상태 이상 면허 근데 애초에 드래곤 기술 이거라서 괜찮지 않아? 다른 애가 바꾸면은 그런건가? 그 지형이 똑같으니까 오 메탕 메탕이 약해 얘네부턴 쎄 얘 쎄 얘 되게 딱딱해 메탕구 땅에 있는 포켓몬은 드래곤타입 기술의 데미지를 절감을 받고 혼란을 비롯한 각종 상태 이상이 걸리지 않게되면 이태의 특성을 표면 페어리 타입으로 변한거야 이게 아까 메... 메탕이 여기 두개가 합쳐져서 메탕구가 되는거야 메탈클럽 미니언 드라본 트라밍버이스 미스트 필드를 만들면 완전 개팰 수 있죠 2대 0 2대 0 2대0 3대0 지도 쉐도우 볼 아 아 그만 필드 꺼졌나? 왜 걸려 아 아 앰색뿔 교체 안되겠다 풀도 메탄구 레벨 안되는데 괜찮을까 차라리 나홍으로 팡 페인트 팡 아아 페인트 팡 아 메탄구 여기까지 까놨습니다 할수있지 너 분해 독분해 이렇게 아 그러죠 독분해 흠 흠 흠 흠 이것을 짜무? 이것을 흠 흠 흠 뭐야 벌레악 이거 좋아 얘 엑스레그 기계같이 생겼다 벌레악 450조 공격 스피드랑 공격의 몰빵인데 나쁘지 않은데? 악 악은? 뿌기머니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뿌기머니 좀 약하게, 약하게 때려 아, 반감으로 때릴 거야 흡혈 흡혈 아, 근데 또 공격이야, 하필이면 그래도 흡혈이 낫지 않을까? 자속이고, 숲, 동굴 땅을 하나 구해 땅 땅 땅 그, 그 불... 아, 근데 풀쟁이한테 안 좋네? 풀쟁이한테? 아, 그 풀쟁이 그, 그 새끼 어떻게 잡지? 풀쟁이? 풀쟁이로 잡아야 돼, 풀쟁이는 파르토 이건 까쁜 의진으로 쭉 밀면 되죠, 땅은 까쁜 의진으로 쭉 밀면 되죠, 땅은 딱정 군 팀 쿠프코타스 코롱 그리 가자, 까뿌 깜지고 가동탄 가동탄 아랏 오케이 여기서 좋은거거든요 어 뭐야 프로토가 좋은거거든요 타격투인 스페셜가어드 깜지고 깜지고 가동탄 과사 열매 잠깐만 격투하나 잡아? 지금 갑자기 겹치는게 많아가지고 안겹치는거 하나 잡으면 좋거든 아 꼬시래 죽이고 아 나 에어커트로 다공격해버렸네 아 다공격인지 모르고 눌러버렸네 아 오케이 좋아 아 죽을까봐 무섭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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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거라고요? 아 아 아 아 이거 좋은데 해롱해롱 쩌릿가루 쩌릿가루 뺄까? 쩌릿가루 빼자 쩌릿가루 빼자 근데 쩌릿가루 근데 쩌릿가루가 왜 사기에요? 성공률 75%의 마비인데 90 90 90 성공률의 마비도 있잖아 나 왜 진화한거 처음 보냐? 나 왜 진화한거 처음 보냐? 나 왜 진화한거 처음 보냐? 그니까 그 뭐지? 마비 90%하는 그 번개 있지않아? 그게 더 좋잖아 파워잼 고양이 고양이 돈받긴 빼자 그게 없잖아 그래서 그 마비 그 하는거 빼지 말라고 가뭄 샤프니 다음 라이벌하고 가뭄 샤프니 방어 메탄빌 리셰미 많아서 저리 가도 별로인데 아 라이벌 아니잖아요 홀 이 잡아놓 Edgar 이 잡아놓자 땅 하나 했으면 좋 etti 충만 풀 럴러 그리고 럴러 네 만약에 불을 만나 불은 얘로 끄면 돼 그쵸? 근데 얘를 빨아먹는 풀이 나와 벌레로 먹어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트로피오스를 버린다 상대를 회복하는데? 아 우리 편 치료해 주는 거구나 돌진 별론데? 돌진 별론 까뿌너지는 스타팅이야 근데 어? 어? 갑주무사다 이거 좋아? 아까 뭐 갑주무사 누가 좋다고 했는데? 우리 겹쳐? 근데 그 겹풀한테 저 터지네? 아 풀을 벌레로 하니까 괜찮네 530조 방어 방어랑 공격 스페셜리스트고 느리네 근데 느린데 성공을 해? 아 그래서 좋구나 잡아볼까 그래도? 저거 보자 오케이 만나자마자 저건가? 뭐 빼빼까? 벌레빼자 벌레빼자 근데 벌레비행이라 그... 걔 누구야? 풀 풀 개 패는데 얘가? 잡곡 지금 풀 죽일게 없어 Beside 시작 근데 풀만나면 아니면 짐 듀티플라이 말고는 개.. 개 맞는데? 아니면 불록해도 되고 아니 그니까 지금 없잖아 라이벌 만나면 융겔라를 빼자 융겔라를 빼는게 어때? 융겔라 나 쓸까? 갑수무사는 풀..풀공격에 한배를 받는데 뷰티는 매탕구? 근데 매탕구 레벨이 좀 안돼 융겔라 좋아? 융겔라 버리자 아 메가지나 코인 노릴려면 데리고다니도 되고 융겔라 메가지나 하면 뭐가 좋은데? 메가후딘? 근데 나 메가 할게 많은데? 이? 600이 되네? 융겔라 근데 에스퍼 두개임 특공 최고야 스피드랑 페르시온 뺄까? 페르시온 이제 슬슬 빼도돼 페르시온 빼자 아 근데 페르시온 빼려면은 아이템 옮겨야돼 엔 거다니 아비이 아비 베드 루루 베드 그쵸 나비 버릴게 기억버슨 벌레의 저항 왜케 저항함? 격투 머드샷? 벌레 벗기 어? 벌레 벗기 이거 좋잖아 벌레 벗기 좋은거 아냐? 메탄구? 메탄구는 할게 없어 벌레 벗기 어? 아 이거 쓰고나서 할게 없구나 빼어가르기 자석이니까 이거 빼어가르기 빼고 철벽 이게 철벽 하는거 좋나요? 키스 먼저 공격한다 아 맞.. 얘는 나홍 상요환이구나 나홍 상요환이네 벌레 벗기 키스 철벽을 뺐까? 스텝 솔루트 가위 가위좋아 깎붙느지 메탄구? 아니 스탯솔트 좋아? 사기야? 철시드도 좋아? 철시드는? 둘 다 좋아? 근데 하나는 어떻게 잡았지? 죽을 것 같은데 철시드도 오고 둘 다 못잡아? 잡고 아.. 잡아보자 잡혔다 얘가 왜 좋아? 페르시온 버리고 노말 스킬 이거 저거 버려? 그냥? 페르시온 버리고 소금저리? 소금저리 어디? 8분의 1을 데미지 준다 강철이나 물한테는 4분의.. 아.. 데미지 주는거 상위호안이네 이거? 보스한테 퍼됨으로 자.. 보스한테 퍼됨으로 빠르토 버리고 요거 바꾸자 셀블레이드 대어가리기 빼는게 알겠죠? 트랜스퍼로 트랜스퍼로 페르시온 버리고 셀프 스파.. 스카프.. 누구.. 일단.. 일단 메탄구 지어줄까? 노말 쓰는 애한테 주자 갑주무사 갑주무사한테 주면 나중에 또 못 바꿀까봐 갑주무사 갑주무사 어차피 노말 스킬 다 지워.. 저.. 메탄구 일단 줄게요 아.. 카푼 의지는? 아.. 메탄구 줄게요 일단 가지고 있어 그리고 체크아이템 없어 아이템 그리고 3초야? 3초야? 잠깐만 지금 몇시야? 50이지? 나 이제 관장이네? 5초야? 아니면 다zione 나아 렛츠 해봐 이 시키가 샹처약 근데 이거 두 번 하는 게 맞아 봐봐 20이거나 10%잖아 아 그렇구나 좋은 상처약이더라 이 샹은 세탁 레벨 높은 애 주는 게 낫겠지 이 샹한 사탕은 에펠코 적투 차밍 보이스 딴 골라? 이 자식이 차밍 보이스 딴 골라? 이 자식이 차밍 보이스 오 속여 뭐 저거 좋죠? 차밍 보이스 저거 좋아 저거는 안 버렸지? 안 버렸지? 오 이거 좋잖아 이거 좋지? 좋지? 그 테크니션이니까 좋지? 안 좋아? 좋아 좋아 샤밍 보이스 소기기는 박수칠 수 있잖아 그니까 박수치고 그 다음에 소기기는 한 번밖에 없어 샤밍 보이스 시켜 좋다 환상빔하고 요거 나눠서 쓰면 되겠다 아 염동력 버려 아 이거 버려 사이코 커터 자체가 필요없다 근데 염동력도 필요없다 사이코 커터는 괜히 갖고있다가 잘못쓸까 두려워 차라리 이걸 패자 커터 괜히 갖고있다가 잘못누를까봐 지워 지워 자 다음 관장 특수공격 까뿌 응! 바위 까뿌로 밀면 되네 까뿌말고 좀 키울 수는 없나? 가위 가위 철 철이니까 철할까? 잡고 오케이 병원치먹고 이 저씨가 간사하게 그걸로 하네 아 나를 품어? 땅으로? 메탈클로우 메탈클로우 대본? 메탈클로우 메탈클로우 암석디즈것도 없어 메탈클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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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렁셋 에 crs 메탈클로우 크라스 크라스 이 형 극 변하는데 좀 때려 깝주 무사 벌레, 벌레 터지죠 스탯 소리치 록하트 깝분의 지누도 바꿔 조금비 설치냐 스톤 샤워 공격, 엄청 공격형이야 록하트 떨어뜨리기 떨어뜨리기 해서 뭐 나중에 연결할 수 있으면 박치기, 꺼져 소금처리 이건 있어야 되고 로켓트 스피드 로켓트 붙이고 로켓트 붙이고 빠늘 미사일 로켓트 Chronope 발리 로켓트 적흥 색상 총 오 악쥐가 뭐야? 악쥐가 뭐야? 산악 산악 악쥐가자 아 땅 하나 잡자 땅 전기 잡는 애 전기 잡는 애 하나 있어야 돼 포리갑 포리갑 좋아요 하루도 버렸어요 몰두루 아 몰두루로 잡을까? 잡자 일단 잡아놓자 페르시온 버려 도라 떠 스페셜 업 이제 라이벌인가? 스페셜 업 이제 라이벌인가 떼고리 떼고리가 좋아? 예을뱁 왜? 아 온골참으로? 파도타? 광역 광역파도타기 근데 소금물은 기술 두밴데 130% 팰수 있는데 두개 갖고 다니잖아 두개 어때 근데 섀도우도 또 은근히 쓰는데 차밍보이스가 오히려 좀 별론거 같거든 고잡고 용 잡는거는 페어리 고스트는 그냥 안잡으면 되고 그럼 섀도우볼 버릴게 파도타면 원턴키라고? 원턴 아닐 때도 있는데 섀도우볼이 좋아 여기 두개 필요없어 알았어 분명히 130에 때릴때가 있어 딱돌 깍돌 누구줄까? 스탯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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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요 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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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좀 줄까요? 거즈니까? 허허허허허 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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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att 테iced 얘도 옹골창 꼬리가 개체치가 더 높은 꼬리가 꺼져 꼬리가 샤이코 키네시스 띄엑버섯 몸밥은 필요할 때가 있어 띄엑버섯 라이벌이니까 여기서 채워줍니다 꼬리값도 해줘요 사념을 박치기 나중에 나오네 아 그래? 이미 있어요? 난 메탄구 처음에 대꾸당기는데 내가 버렸다고? 오 있네? 플립펀치 아 플립펀치도 필요한데 아 버섯볼 때 플립부터 배우자 플립 선동입니다 몸박 일단 치우고 플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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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쉬 토크 아 교체 어 그럼 소금자리에다가 스트레스 락까지 걸면 더 좋네 보스 잡을 때 그릴사기야 떨어뜨리기? 박치기 뺄까? 떨어뜨리기 걸으자 떨어뜨리기 스탯솔트 콜러솔트 콜러솔트 이쪽에 무배쪽 방어가 높고 암 해무 음 좋다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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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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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코 키네시스 공격 샤이코스 몸동력배 샤이코키네시스 야 부엉? 뒤져 아.. 내가 먼저야 뒤져 레벨 또 올랐어 갑중무사 칼충 필요해요? 나 칼충 안쓰게 되더라 어차피 만나자마자 쓸거고 그 다음에 기습 쓸거고 앞머리네 이.. 에앗 야 옹고참 아니야? 옹고참인데 버티가 왜있어? 막고찌르기 아 두번 버틸라고? 두번 버텨서 버티가 왜있어 아아 아 얘로 버티는 거야 보스한테 그거 그 독뿌리고 얘로 옹골참에 버티기로 버티는 거야 맞네 마구찌르기 퍼를 아이콘 취미보우스 안죽었어 심지어 진화해가지고 취미보우스 아, 48 2 하루탈 4배 야아 풀말 아니면 얘가 카푸느지느가 다 밀어버리네 기억버섯 카푸느지느 이제 랩 졸업했으니까 따라야 하자 기억버섯 샤념의 박치기 샤이코 키네시스 샤이코 키네시스 버릅니다 특공을 해야될 때도 있나 이거 쓸일없어요? 플립펀치 써서 근데 조금 더 강하긴 한데 샤념의 박치기 어? 폭타 불 이게 좋아보이는데? 폭타 근데 4배는 불 불 불 녹죠 플러설티 구름 포리탑 포리탑 벌레틴 포리탑 이진우를 그냥 잡아? 어? 빠르니까? 그래 아니 경험치 좀 줄라고 했는데 포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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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빨빨 뭐 опять 포리탑 포리탑 주변 비벼먹기 라이빙 소리 일단 사라벨 말이 눈물 commercially 콜라 설티 비치하겠습니까? 잠깐만 깍구운 의지누가 파도타면 아 안 빼버렸네 코리갑은 두번 버틸수 있는데 코리갑을 왜 빼요 코리갑은 두번 버틸수 자후저스 방 방 방 아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스톤 샤워 아 이게 더 좋아 역할 오 역할 좋은데 역할하자 환상빈 꺼져 근데 혼란 좋은데 혼란 혼란 남겨놓을까 HP 회복 특빵이 좋.. 특빵도 별로 안좋네 얘는 그냥 유리대포네 그럼 HP 회복을 빼자 얘 별로 안쓸거같아 상처야? 까꾸메지 어? 몰드가 또 나왔다 근체 땅 땅 까꾸메지 이걸 쓰면 죽잖아 차밍보이스도 약하게 섀도볼? 안죽겠지? 섀도볼 오케이 이때 잡아 하이퍼볼 퀄리카 어? 도전 퀄리카 이거 맞여 이렇게 으 으 에라 뻥 으 잡았다 모래 해치기 각주무사 뭐였죠? 벌레 뭐였죠? 물벌레 물벌레 에스피 물벌레 독한테 센데 나 독 메탄고로 잡을 수 있고 격투 아 격투한테 좀 들터지 방어할때는 벌레 벌레의 약점이 있는데 강철이 있어서 벌레한테 센 고스트 고스트는 어쩔수없음 악 악으로 깡으로 어쩔수없음 땅도 독에 세워 땅 두개 필요없잖아 땅 두개 있으면 좋은데 땅 두개 좋아 풀에 취약할꼬 근데 물리 물리 윙겔라를 빼는게 나날거같애 윙겔라빠라 포리갑 좋아 하드프레스 나 이거 안살려도 깨겠지? 스페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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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좋아? 어 이거 좋아? 거스트 풀거스트 좋아? 비 86 우묵 스페셜업 이씨 회보 이씨 그래서 귀신은 악으로 잡아야 돼 고스트는 악으로 잡아야 되는데 정신공격이 귀신한테는 안되네 풀리펀치 메탈클럽 풀리펀치 펀치 그 다음 맞춰 갈때 가뜨리도 맞춰 깝주무사 깝주무사 만나자마자 파먹어 만나자마자 를 쇠쇠 헤비 본버 찍어버리기 얘 꽤 무겁지않나 정화에 쇠쇠 상태이상이 되지않고 고스트타입 기술의 데미지를 강강시킵니다 얘 그게 좋은데 헤비 본버 어차피 공격하나? 어? 무궁궁가? 80에 오오 물궁춤 고고고 찌진! 더이상 분해하지마 버티기 찌질 오오 오 오오 겁나는 얼굴? 겁나는 얼굴 봐야죠 얘는 옹골참일 때 겁나는 얼굴 하고 빠져야 될 수도 있으니까 산 사막 산..사막? 사막 필요없어 이제 산갓 사막 오오 파비꼬리 파비꼬리 좋아 보이는데 도라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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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리로 봐봐야돼? 근데 바꿀게 없는데 바꿀게 없어 봐봐 바 dic 코리갑?? 고리갑? 포리법 고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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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갑갑갑주 처내야지 갑주 사실 필요없 갑주 없어도 될것같아 솔직히 일단 잡어 도감 채워야되니까 파비꼬리 요쪽이야 오오오 얘도 메가 있네 메가는 무조건 좋다는거 아냐? 여기 배치가 이렇게 다 있냐? 배치가 이렇게 애매해 땅도 무효고 일관성도 좋아해서 근데 비행 좋긴함 근데 코리갑이 두번 버텨주는데 갑주무사를 버리자 벌레 필요없어 갑주 필요없는거 같아 근데 갑주가 먼저 때릴 수 있어서 좋나? 갑주 두번 먼저 때릴 수 있잖아 코리갑? 아 코리갑 버티는거 좋은데 코리갑 벌레는 뭐 그래 코리갑 파라 코리갑 코리갑 기억버섯 조화대기 조화대기 잠깐만 체크 아이템 진인 회복 상태로 들어 상태 속 회복 용의 파동 비행 기술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죠? 코튼 가드 강화로 굴린다 용의 파동 85 얘는 특공하고 그냥 공하고 돌려서 쓸 수 있어서 좋네 콜로솔트에 HP 회복 있는지 모르고 콜로솔트 그거에요 특...특... 특별하지 않은거 뭐... 뭐지? 특...이상 무슨 이상 되는거 아 진인 포켓몬으로 돌아간대 위에 아 이거 정화의 소금이야 그럼 얘를 살리자 기억버섯으로 쪼기 쪼기 있고 쪼기 쪼기 하나 살리자 tender 능roz 방어를 크게 오는데 돌림너럴까 뭐 오오 깍둔 그지 아니 콜로... 콭 플루 Tor 아니에요 싸운다? 파도 타면 다 다치고 차밍 보스 스톤 샤워 뚝 떨어뜨려 오케이 둘다 광역으로 하니까 좋네 스톤 샤워 검은 눈빛 아 배틀에서 도망 못가게 별론데? 검은 눈빛 팔충 필요 없죠 스톤 샤워 바이타이브 특수 방어 바이타이브 모래바람 개 쓸모없는데? 바이타이브 보셍스피 시리얼맥 바이타이브 메탄고 켄 호러 어 얘 개잖아 내가 잘못됐네 이름 뭐였더라 병균이 피아노 콜라소리트 여기서 티워놓자 하 아 빵 빡 범난이 아니고 안돼 샹쳐야 격투인데 격투? 격투는 땅! 아 땅 그냥 데미지 감수 없지? 하늘! 아 근데 얘 하늘이 얘네? 샤밍 보이스 지진 그럼 얘 지진도 안써? 암헤머 보다는 좋으니까 이거 할게요 근데 만약에 바위를 깨는 애 뭐였지? 물 물이면 어차피 물을 때리려면 암헤머가 나는데? 암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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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스로라? 안좋아 안쎄 저거는 교체하겠습니다 예 그걸로 깍둔을 지내 카드타 땅! 땅키오? 땅키웠어야 됐나? 오오오! 어? 이제 변신했다 메타그로스 진짜 개딱딱한다 초반에 좀 키우기 힘들었는데 남해모 격투로 에스퍼를 악으로 하니까 악을 격투로 빼야죠 그죠? 그래서 이거 꼭 필요하구요 메탈클로 빼겠습니다 룸포스 룸포스 오 좋아요 룸포스 룸포스 근데 마비가 되네? 오 마비 좋은데요? 근데 마비를 만들 때가 있다 그건 별로잖아 아 용의 숨결 빼겠습니다 아우 리셤 열매 아우 리셤 열매 리셤 열매 룸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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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깝주 노사에 만나자마자 야미 야미야미 야미야미 짜분 50% 만들기 좋아요 짜분 근데 이거는 한방에 컷을 할수 있는데 까뿌밖에 없죠 아 뭐야 벌레로 바뀌었잖아 아쿠아 블레이 한 번 섞어볼까요 노? 슈퍼볼 일단 만나자마자는 합시다 만나자마자 만나자마자 먼저 때리는거 아니야 그냥 성공기구나 그냥 단순 성공기 기습 빵 기습 빵 이게 더 좋네 그렇지 Plus Announcer Hugh 또다 이거 안바껴요 만나자마자 비행? 왜 이렇게 해? 다 비췄네? 희습! 빵! 쟤 어떻게 잡지? 홀로 솔트 이걸로 가겠네 메타그로스 샤념의 박칭 에지레오 샤념의 박칭 비밀이야기? 힐리어바디야 나? 왜 이렇게 쳐먹어? 하펌 다 써서? 아니다 컴퓨즈 아하 쓰릴라이너 쓰릴라이너 브레이크클로? 모래바람 모래바람 빼 구멍파기로 시간 끄는거에요 하아 정말 답답하네 브레이크클로? 모래바람 모래바람 빼 시간목금 시간목금? 하아 답답하네 진짜 똘립 오케 스톤 냈지 스톤 샤워보다 더 세네 이거 안쓰는게 나을디 스톤 샤워바람 스톤 샤워바람 스톤 샤워바람 아 얘 100% 격투있는데 내가 봤을때 에이캡 얘 100% 격투있어 폐깔 스톤 샤워바람 아 땅을 품잖아 딸라본 이제 뭐였지? 탑볼! 탑볼! 아, 루테린! 터맛 펀치 터맛 펀치 터맛 펀치 배우면 배워야되요 HP 회복 있긴 있어야되요 암해머 아 근데 암해머는 암해머는 격투 만날 때 패야되는데 회복차네 회복좋은데 회복차? calorie 장 использ 구멍파기는 안채냈데 회복은 구멍팍기는 안채냈데 회복한차 이거 안보여도 괜찮다고? 느린거? 느린편? 포기 끼덩 끼덩할게 있어? 아 깝주무사 사망했구나 하이퍼볼 하나 챙겨? 경험치 주고 싶은 깝주 70에? 70에 그것도 없어 70 괜찮아? 그 개가 없어 그 뭐야 그 관장이 아니야 보스 아니야 20에 해가지고 하이퍼볼 핑크펀치? 하이퍼볼 가져갈게 20에 확 장점 이런 슬플簧이 아 궁금해 1차 프랑크 2차 3 막고 패더라도 코멧이 이득하니? 느려가지고 내가 한방 컷이 되면 조금이라도 갉아먹는 그게 나아 그리고 데미지가 두배가 아닐까? 어? 멸망의 노래? 포튼 가드 꺼져 화산 불 불 하나 챙겨? 근데 나 불 이제 챙길 필요가 없어 왜냐? 풀 나오면 비행구를 쪼아버리면 되니까 화산 한번 가봐 염뉴트 염뉴트 좋네 독 독도 있어가지고 되게 안좋네 에스퍼로 분해하고 메타그로스 당하고 불이니까 땅 비행구 플로스 메타그로스로 해야될거같은데 샤념의 박쥬 샤념의 박쥬 불에 녹지만 나도 데미지 띄엑버섯 띄엑버섯 끼엑버섯 띄엑버섯 띄엑버섯 있니 HP 회복 근데 HP 회복을 내가 쓸 때가 아니야? 이걸로 버티면서 가는거야? 필수야? 어차피 한방컷 아니야 얘? 얘 한방컷 아니야? 소금 쩌리 아메머냐 뭐냐 뭐 빼야 되네 그러면은 아메머를 빼자 스톤 샤워로 버려? 근데 확률이 좀 적긴 하네 스톤 찾아 스톤 찾아 스톤 마고 카르골 내가 먼저 하면 되죠 암 해머 어 근데 철로 때리자 아 때리니까 암 해머 빵 뭐다 맞는데 불립 아 안죽었어 공격력이 줄어들어가지고 깝주무사 만나자마자 빵 공격타입을 불을 냈어 미션네 기려기 조각 불을 냈어 뭐야 깝주무사도 저거됐어? 불탔어? 아 짜증나네 이거 풀어주긴 해야될거 아냐 완벽한 코치 아우 미션 11 깝주무사도 저거됐어? 깝주무사도 저거됐어? 굳이 Industry 얘도 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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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인데 근데 나 뭐 빼고나? 여기서 뭐 빼고나? 팝쥬? 팝쥬 빼? 팝쥬? 팝쥬이 애매한데? 아니야 팝쥬이는 비행에다가 드래곤맛이 좋아 팝쥬이 애매 팝쥬이 애매 됐다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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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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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배웠어. 아, 또 불탔어. 아, 또 불탔어. 명중 애매하네. 메타그로스? 날쌩마. 날쌩마. 날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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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산? 4배 대폭발? 우와 이거 뭐야? 멋있네? 어? 노노? 노말 기술 20% 증가에 대해 대폭발 어때? 미술 20% 증가에 대해 대폭발이 많아서 미술 20% 증가에 대해 대폭발이 없어졌어요 내부에 비하인드 와이트 보스 명상 자기 그 공격이 없었네 니트로 차지 뿐이야 공격하고 특공이 훨씬 높네 몰래킥이 너무 별론데 니트로 차지를 뺄게요 상처야 커터 커터 폭거북스 어 얘 좋은거 아니야? 폭거북스 어? 왜 페어리가 한 배지? 불한테 약해지나? 아닌데? 아 불이 페어리한테 강해요? 나 처음보는데? 물은 드래곤한테 약해지고 이거 볼게 똥꼽이네 흠 블라스 파워 아 톤이 없는데? 관장만 나야되는데? 와이트 먼저 때려? 와이트? 불쉐 어? 아이씨 뭐야 죽이잖아 당장 다음 관장이거든요 이거 이거 이 그 이것 보상 먹죠 이 이런 소플라민... 로드류 전기 먹어서 뭐 할게 있어? 보살 먹어야됨? 에이 뭐 관장한테 지겠어 에이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씨 동작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관장 나가 당연? 당연 뭔데 뭐야 타이브를 잘만났네 타이브를 잘만났어 땅을 왜 갈라 어? 지진쓰고 써야죠 그냥 써? 보스한테 먹혀요? 억출의식어보여 아이씨 괜히 먹었잖아 그냥 깨는건데 안 먹었으면 죽었잖아 또 다른애로 깨져 왜 자몽뇨 안먹어? 먹었나? 딴 데서 다 먹었구나 안 먹었으면 좀 기억했을뻔 왜 니바오 격투? 격투는 페어리로 해적 이장 에잇 딸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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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좋아요? 지라이도 까푸느 지느 아이드로펌 너무 데미지가 적은데 명확도가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렌즈? 렌즈 5 올리면 85인데 그래도? 암마캐논 와우 좋은데 암마캐논 명상 빼자 명상 빼고 아 놀래키기 뺄까? 놀래키기 빼자 이걸로 먹고 살았네 8등치기 링샷 굽소 누구 줄까 음 깍두 줄게 깍두 으 파도타 찌찐 찌찐은 역속이야 역속인데? 찌찐 하나하나 잡아? 메타그로스를 하나 분해하고 도굴 도굴 하나는 물을 드래곤으로 펴면 되잖아 볼륨 눈 sexy 극 표정 흡수 뚝 안 되네 히히 찾아라 전 나 이거 최종.. 그.. 그걸로 할래요 폴리? 최종으로 할래 정했어 결정했어 최종 그.. 그 뭐야 그 조합 골드 크롬 이렇게 짜몽 열매 메타그로스 어? 아니면 콜로솔트한테? 메타그로스 어? 떡보에 하루다 떡보에 하루 벌레? 벌레 바위였나? 땅으로 품어줘 어? 뭐야 땅.. 땅을 벌레가 집어먹나? 땅도 파먹어? 아아아아 그 지렁이 같은 벌레가 파먹으니까 그래도 찌진 찌진 자체 데미지가 너무 좋죠 여기 잡을까? 안 돼 볼이 너무 없다 떡보에 하루 오랜만이고 이샤한 사탕? 하이퍼볼 하나 잡자 물은? 물 잡을게 아까 이게.. 얘.. 얘 드래곤으로도 못하잖아 그쵸? 물 잡을까? 딱히 없네? 체급으로 밀어 룬퍼스 룬퍼스 랩차가 이 정도면 안하네 랩차가 이 정도면 안하네 랩차가 이 정도면 안하네 포인트 업 잠깐만 관장 끝났고 95에서 만난다고 했죠? 랩차가 이 정도면 안하네 이제 탁 랩차가 이 정도면 안하는 게 비퍼볼까? 꼭 랩차가 이 정도면 안하네 이날 랩차가 이 정도면 안하네 그쵸? 뭔가 랩차가 이랩차가 이 정도면 안하는 게 이거거든? 기어 올려? 성공률 올라갔으니까 그거 올려? 끼역버섯으로? 그럼 뭐지워? 회복을 컷해? 근데 커브 회복이 좋은데? 격투를 빼? 예, 회복 암헤먼은 있어야 돼? 근데 불릿이 좋긴 한데 회복 의미 없다고? 95니까 이거 쓸만하거든? 메타그로스는 스킬폭을 넓게 가져가는 게 좋은 근데 방어니까 회복이 너무 효율이 좋지 않아? 얘 효율이 좋아, 방어가 워스트캠은? 아, 근데 이거는 그거야, 얘는 그거랑 물리공격이라 얘가 그럼 사념의 박치기랑 그거니까 회복하면서 버티기엔 종족값이 너무 할까 종족값이 좋아서 회복을 하는 건데? 방어가 높으니까 공격력도 올라가니까 그러면 또 바로 암헤먼 만약에 광철 에스포터 안 되면? 좀 애매해. HP가 역송 만날 때 좀 약간 정비하는 건데 뭐 때리는데? 뭐 때리는데? 수가 없고? 없고? 가동 탄 암 해머 코멧 펀치 어? 안죽었어? 눈 포스 아니지 눈 포스 아 없으면 그냥 이렇게 못 때리네? 그 옆에 있는 나라 때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눈 포스 샤넘의 박칙 빰 여기 놀고 가자 여기 놀고 가는 구간 이럴 때 또 안 나오네? 샹처야 그것이 몬스터니깐 한 마리? 아쿠스타 샤드 샤드 폴 제가 먼저 때려? 아 샤드 폴 물 붓기 별른데? bardzo 전기타입 채용하나? 안해 왜 해야되는데? 뭐 있지? 폴로쏠트 필요없고 롤드류 그리고 메타그로스는 필요없고 할게 없다 그래도 할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할까 에스퍼 물리적인 데미준다 어 이거 어때 사이클 쇼프 물리도 하나 필요한데 물리로 패기 물리로 패기도 필요한거 아냐 플레이어 스모그 별론데 물리도 아닌 애로 물리를 아니까 에스 특공으로 물리 타입으로 변환해서 때린다고 그니까 방어가 특방 형태인지 물방 형태인지에 따라서 하나 줌 좋잖아 사이클 쇼프 영상같은거 빼고 아마케넬 아 좋아요 악 악을 페어리가 패잖아 하나둘 그리스 그리스 아니 룬퍼스 자석 룬퍼스 쇠채기 휘두르기? 악 어? 쇠채기 휘두르기? 악 악을 펼 필요가 있네? 격투? 격투만 하면 팬다? 격투는 어차피 에스파로 잡은다 격투 맞는다? 어? 얘는 잡긴 잡아야하네? 아 이제 육식은 너무 잡아 플라스 파워 아 얘 싫어 에스퍼는? 뭐다? 아그로 꽝으로 벌레 아그로 꽝으로 벌레 아그로 꽝으로 벌레 엘저드 불 아그로 꽝으로 벌레 그냥 해? 아 쉐도우보드 있구나 그냥 근데 쟤가 먼저 때리니까 싫어 그냥 아 나 이럴줄 알았어 뭐 싫다고 했잖아 뭐야 벌릿 곱소맞춤 벌레 로그볼 다음 그건데 굳이 안살려도 되겠지? 돈 아낌 교체 룰 물이니까 뭘 드려 아씨 안되잖아 어? 과일도 안되고 오키해 혹시 모르니까 멸망이 노래? 불안하다 자 이제 안심하고 싸웁니다 안심하고 싸울게요 그래 넌 단단해져라 중법 아 내가 괜히 때려가지고 아 기종 아따 타비코 네오비트 도복이 아 물 또 물이네 그렇지 아 물을 펼게 딱히 없네 카푸가 하자 아 문 버스 문 버스 전기 필요할때 여기 보스 아냐 아니 그 개 아냐 라이벌 이번에 라이벌인데 미라이벌 미라이벌이라고 있는데 마주치면 꼭 잡으세요 미라이벌 문 버스 그리피스 그리피스 바츠가 그리피스한테 당한것처럼 그리피스는 페어리 바츠는 격투 룬 포스 아 포커가 벌른데 비와가지고 개아프네 아 뭐..뭐 떨궜어 왜 해 왜 해 나 필요없잖아 안 떨어졌어요? 다행히 필요없어 왜? 로그 볼 있으니까 돈할게 써? 아 써 볼걸 아 불로 선봉을 세우죠 틀이니까 아 그러자 불로 바꾸자 이생한 사탕 상체와 하나 매기고 이생한 사탕 이생한 사탕은 아 이거 딱 부지는지는 얼마 안남았네 따내버리자 열매가 좋아요 열매? 이생한 사탕은 이생한 사탕이라고 하네 이거? 이생하잖아 이생하잖아 자 여기서 바꿀게요 불로 아 근데 불로 바꾸면 아프잖아 풀을 이기는거 비행이라도 바꾸자 비행이라도 이생한 사탕 아 이생한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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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빡 쳐가지고 연습만 했어. 준비해. 비행으로 바꿔놨죠. 바꿀까? 예? 과연? 너버렸네. 뭐야. 얘 메타... 그로스도 써? 바꿔야겠다. 이제 안되겠다. 바꿀 필요 없지 않아? 강철이니까? 뭘로. 겁나는 얼굴. 여유있네. 툭툭 때리면서 압박. 여기 발기술 없어. 이때 한번 바꿔줘. 굴렉. 오케이. 그리고 너 뒤져. 오케이. 멸망의 노래. 여기서 한 번 했습니다. 멸망의 노래. 이건 바꿔줘야죠. 모르니깐. 깎고 노지. 바꾸잖아. 바꾸나? 어. 근데 내가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그냥 바로 잡으면 돼요. 아 뭐야. 오케이. 오케이. 플립펀치. 제가 어떻게 잡냐? 다 물에 걸리는데. 딱딱하죠? 그래도. 샤넬의 멋지. 공격. 하여간 HP 회복 있으면 좋은데. 그쵸? 여기요? 이거 바꾸느니 암- 으아악- 암 해머 자 그리고 여기서 코멧 펀치가 필요해요 아 플립펀치 근데 플립펀치 못 잡을거 같은데 일단 해봐 오 됐어 오케 야 이거 열매 아니었으면 큰일날뻔 플립 오케 지하가 스피트 더 빠를거 같은데 올라 플립 돌떠러치기 소금처리 또 소금처리 소금처리 또 소금처리 어? 어떡하냐 쟤 나 쟤어떻게여 허아 이빨 이제 멈칫 저게 이빨 전 이빨 이빨 B가 와서 어떻게 빠르 가자 암 해머 아 근데 구멍파기를 해도 아이고 구멍파기를 해도 안되는게 먼저 당한단 말이야 어 어 잡았다 그래도 잠깐만 아 관장없어 아 뭐야 또 있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대체봐 아 아 하이퍼볼 하이퍼볼 하나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끼덩으로 물 물 패는 거 까쁜 의지능 까쁜 의지능 하나 살려줘 끼덩 하나 끼덩 하나 더해? 끼덩 하나 더해 끼덩 어차피 가격이 비슷해가지고 까쁘 하나 살리고 메타그로스 하나 살리고 가오 리시엄 열매 끼덩 끼덩 하나 왕구리? 이 자식이 몬퍼스 이 자식아 몬퍼스 자 이러면 보스몹도 대충 잡을 수 있어요 대충 잡을 수 있어요 안 디펜드 업 아 아 독인데? 아 독 싫은데? 에스퍼로 부..부네 샤넬 샤넬 아 그리고 그냥 HP 회복하는게 좋아 해보니까 알겠어 HP 회복이 좋아 미션 샤넬 샤넬의 복지 아 깡이에요 처리 열매 철회 열매 철회 열매를 메타그로스 문 돌핀맨이야? 뭐야 돌핀맨 미션 미션 샤넬 뭐 미션 미션 샤넬 샤넬 물건 샤넬 미션 샤넬 샤넬 오케이 좋은 상처가 터졌다 메타 그라우스 아 뭐야 저 엠포스 아 나 고정당했구나 아까 그놈한테 엠포스 엠포스 해저 얼음동굴 물 물 실어 얼음동굴 갈래 불로 녹여야겠다 바위로 부술 수 있잖아요 풀 풀 얼음 바위로 부술 수 있잖아 아 강철 강철로 쇼패자 코멧 펀치 아마켄이 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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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케 안부숴줌 빵이에요 왜케 안부숴줌 툭 특수로 가야돼 골드 코롱 아 돈 돈 좋다 돈 근데 여기 관장 관장 그거잖아 아 관장이 되겠네 나 몰랐네 나 그냥 랜덤관장인줄 알았네 나 몰랐네 나 그냥 랜덤관장인줄 알았네 나 그냥 랜덤관장인줄 알았네 메타그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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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야 쟤 녹일 수 있는데 얼음 녹일 수 있는데 물 얼음이 물 녹이지 않나 바위 바위로 깨버려 바위로 깨버려도 되잖아 뭘 왜 바위로 안깨지나 아 깨지지 아 이건 데미지가 없어서 없구나 쇼공자료 안마케넌 아 슬로우스 아까 써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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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깨지죠? 소금자리 뿅연 나도 맞나? 뿅연 아군도 때리는 거야? 깜빡거리는 게 없으니까 뿅연 옆에 있는 애도 맞죠? 그럴 것 같은데? 느낌은? 샥보스 쇼고 아이콥보스 아 안발렬스 슈퍼볼 슬퍼볼 고급상천 왜이렇게 자꾸 듀오에요 에? 뭐로 잡지? 바위로 센 스킬을 다 빼버렸어요 이건 그냥 개 패하겠다 얘는 암호 캐논으로 특공으로 돌기게 그치 울타 데미지 안받았네 빰 아 그래서 대가리즈 깼어 괴로봤네 이 에이 에이 이따 뭐야? 아까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아싸 기력의 조각 내가 먼저겠지? 4배니까 내가 쓰고 뿅연만 해도 되겠지? 뿅연만 해도 되겠지? 아껴 아껴 상처야? PP에이더도 필요한데 PP에이더 스피드 빠르니까요 조지면 될 것 같아 안마캐넌 아 이거 별로 없었으면 좀 힘들었을 뻔 아고 에로 어? 고집 민트 어? 특공? 아니 특공이지 어 좋은데 이거? 메타 줄까? 근데 얘 방어 올리고 특공 줄이는거야 방어 올리고 특공 줄이는거라 차라리 몰드를 주는게 나을듯? 스피드가 올라가는거야 뭐에요? 스피드가 올라가는거야? 뭐에요? 스피드가 떨어진거야 떨어진거야 얘 말고는 또 없는데 공격 물리공격하는 내가 파비콜이? 얘는 특공이잖아 콜로서트? 얘는 어차피 도트들이잖아 이거 어차피 공격이야 메타그로스? 넘겨요? 이미 고집이야 나중에 또 나중에 또 할 때 메타그로스? 그래 메타그로스 뒤져 가짜 산타 짭키오 짭키오텔 짭키오 샹처약 샹처약 야금야금 먹으면서 최대한 쓰지 못해 뿌연 뿌연 선에서 끝나자 아이 좋은데? 한줄 밀었어요 카디나르마 어? 이 샹한사탕 이 샹한사탕 이거 좋잖아? 이 샹한사탕 몇일째 레타그로스 메타그로스 처음이다 메타그로스 올리자 이 샹한사탕 얘가 안 막혔네 쭉 아 저 관장인데 특수공격이 상승 얘 계속 쓸 것 같지 않아요? 얘 특공이 줄까? 얘 좋은데? 근데 얘가 25% 체력이 남을까? 그게 문제인 그래서 체력 높이 딱 이 스탯이 좋은 애가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인 일단 해 줘 4배 9년 아 방어가 엄청 떨어져 있구나 바꿔놔야 되는데 못 바꿨네 이거 끼역버섯으로 찾아오자 그 회복하는 거 아 회복이 없네 아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있었던 건가 회복 그 회복이 알기 싫어 그러면은 상처약 먹자 쭈살라네 아 일정에 아 일정에 아 일정에 에 Xiao irus 진짜라네 차라리 fooled 했 예 바꿔줘 일단 물 얼음 4배는 콜러스 가비 가비 깝부로 바꿔야되는데 메탑? 저희 메탈로 바꿔요 소금물 암 암 암 데모 스피드가 적는데 나 한대 맞으면 다 소금물 맞으면 너무 아플거 같은데 딴거 할수도 있잖아 딴거 할수도 딴거 할수도 딴거 할수도 딴거 할수도 아 딴거 변장새끼야 소금절이 어쩔건데 소금절이 어쩔건데 소금절이 한번 걸어주고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스텔스 락을 깔아놓고 죽을까? 아니면 HP 회복을 할까 시사 지진이 치킨이 얼음 오른마 하비코리 비엥 비엥으로 어? 어? 아 주레겐이지? 주레겐이면 그거잖아 레베잖아 아 얼음이 얼음이 비행한테 그거네? 얘 바꿔야겠는데? 근데 얘를 바꾸면 얘가 뒤지면 진짜 답이 없는데? 까뿐 의지는? 어? 너도 바꿨어? 나도 바꿔 오케이 오케이 파동탄데 이게 바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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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파동탄 오케이 오케 안맞았어 오케이 다쳐먹어 파동탄 다단 얘 복 바꾸는 건 뭐냐? 대응할 게 없다 마인뽕 뽕 제도골 제도 코올 네 아아 내가 먼저 줘 제도골 마인맨 다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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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겠지? 내가 먼저겠지? 왜이렇게 빨라? 아아 개쉐이 진짜 뭐 디진다 너 진짜 찌진 개쉐이야 아아 씨 어떻게 해 얘도 찌진인데 구멍 파기하면 찌진이잖아 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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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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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ываем 가압 그분 시빅 나 till coco 씌 처 might 나 낚아 뭐지? 아아악! 왜 쥐는거야? 80밖에 안됐는데 왜 쥐 왜 왜 왜 이거 체급의 체급의 그거 아니에요? 아 나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좋은거 알았어 까뿌 좋다 까뿌 좋아 오케이 풀까뿌 페어리까뿌 아 아니다 물까뿌 풀까뿌 전기빱 까뿌 물까뿌가 줘 왜 해오리의 약점을 보자 해오리의 약점을 도가구 강철인데 도가구 강철한테 강한거는? 아 둘다 없네 차라리 불 불 불깝 불깝뿌 없나? 불깝뿌? 불깝뿌면 좋은거 아니야? 물이 강철을 반가면서 불깝뿌 아 까뿌 이제 그만써 까뿌 그만쓰고 까뿌 그만쓰고 좋은데? 제꺼? 특성 성격 다 있는데? 전기까뿌 사기힘? 평철 짓꽂임나 칭철 짓꽂임나 아 내가 좀 많이 잡아놨어 오 오..롱탈 생긴거 감당가능? 아까 아차모 알기술 먹은 아차모가 뭐지? 알기술 먹은거 어떻게 알아? 근데 플러시 마이너 3세대? 아참어? 아참어 아 이거? 현진난만 이게 특공이야? 물공이야? 탁저수 떨구기랑 썬더다이브 배웠는데? 썬더다이브 좋은거 아니야? 탁저수 떨구기랑 썬더다이븐 물공? 그럼 특공, 특방 아이씨 특방 줄이고 스피드 좋다 이할레, 파티축어 불 하나 챙기고 불을 보조해줄 수 있는 불을 물로 끄잖아 그럼 물을 전기로 튀겨 전기 하나 잡아 전기 있으면 되게 좋아 편해 회오리 전기 어때? 대댓네 어때? 대댓네 명상도 있네 알기술 전기갑부? 전기갑부? 전기갑부는 6인데? 대댓네 약해? 예? 전기갑부? 라이징볼트 알기술 라이징볼트 미술관리 썬더다이브랑 불꽃쉐리랑 탁 쳐서 떨구기 가지고 와? 뭐 뺄까? 울음소리 빼 그리고 성격 특... 특... 특빵을 줄이잖아 특공을 줄이고 싶은데 없네 특빵 줄이고 스피드 올려? 어? 개같은데? 특빵 줄이잖아 스피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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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기인데 까푸가? 까푸가 전기 까푸 전기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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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불을 감당하는거 물을 전기로 튀기고요 전기를 땅이 하니까 땅을 잡을거 땅은 땅은 물 아니면 풀인데 풀을 하나 가져고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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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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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비행 좋은데? 어? 쿨비행 얘 딱 봐도 특공이죠? 개빡도네 진짜 꿀돌기? 빈채 하프 죽여 일렉틀메터 라이징볼트 빵이에요 엑스 업 HP 중고파 누구다? 하프 꺼 꺼 꺼 오 다른색이다 저거 1호치 잡아? 무조건 잡아? 그러면은 카푸꼬꼬꼬기 정광석화로 비 모답피 잡고 아참호도 아 죽여버릴수도 있는데 어떻게하지? 죽일거 같아서 못때리겠어요 그냥 하나만 있으면 돌 던져? 그냥? 아 교체 아 아 신용이 남았잖아 꼬리 흔들어 아 아 아 내가 하필 방어력 떨어튀어가지고 아 방어를 떨어튀어 죽을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럭시 보이지 아 그러네 시가 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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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은 세탐? 쌩은 세탐 꺼져 쌩은 세탐 어? 암석 암석 던지기 어때? 아차모 아차모 물 만나면 물 만나면 확실히 바위 쓸거 없는데? 개살기에? 빗나가면 자신이 데미지 빗나가면 자신이 데미지 아 기기 빠져 이생한 사탕 이생한 사탕가? 이생한 사탕가? 이생한 아차모 피겨 아 전광석과 배워보라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필요한데? 빗나 바위 version 이생한 다이브 TBC 보기 암금 전기 깍두었잖아 근데 전기로 어차피 튀길 수 있는데 암석? 바위를 왜 할까? 바위를 쓰는 이유? 굳이? 벌레? 벌레는 뭐 대충 하면 되는데 불 상대로 조질때? 전광석화 있어야 되는데 이씨 암은 사탐 바꾸겠죠? 라이징볼 못 바꿔 그냥 똑같아서 아 처음에 불 아참호를 고르니까 카운터를 갖고 왔잖아 그거에 대한 카운터를 또 준비하니까 그냥 엄청 쉽네 이생하네 어 또 이생해 이생한 소미야 이거 잡아? da 시원하다 뭐 필요했던 건 안나 이생 아 아 над 쩌리까루.. 아 잡어 으쌰앙한 사탕 근데 아차보는 너무 아까운데 쇼미안? 엘킹이 뭔데? 엘킹이네 션더다이브 대상이죠? 무려져 무려져 션더다이브 아 아악 95인데 모래 때문에 모래 아니 근데 모래는 공격력 떨어지는건데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 모래 명주물이야? 아 모래 명주물이야? 기억버섯 기억버섯? 기억하기 싫은데? 과사열매 아 아 히토산 뭐여 특수 방어 일단 카트 끄고 잘 모르면 카트 끄고 알았어? 예 잘 맞히기 잘 맞히기? 못 맞히기 쌩둥이 아니 아 아 안 깔인가 구멍 이 차 특공이 더 높은데? 뭐야 이거 특공이잖아 특공형인데? 초반만 그래요? 밑으로 차지해요? 오 등급감은? 뽀뽀뽀 연구스럽이자 가속아니 앗차모양 가치가있어? 이 자식이 미친거 아니야? 깨비참 피겨 어쨌건데 다음 이 정도 바람 몰아치 사정없이 몰아치 아우 리셋 치겨? 너무 쉬운데? 알바 없죠 알바 없죠 앟 쁘맛 컷 흐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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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생한 사탕이라 그래요? 이생한 사탕이라 그래요? 이상한 사탱인데? 아 반장이야 이 자식이 팽아리가 약하구나? 불에 어? 라레칸디 왜요? 라레칸디 있었어요? 피셩한데? 몰라 튀겨 그냥 멋있어 레벨 빨로 밀어 그냥 튀겨 그냥 이씨한 사탱 300 1등치기? 뭐지? 뭐지 해야지? 이씨하구만 헤어리가 불에 약하구만이 몇번째야 근데 헷갈려 물이랑 또 헷갈려 물이 또 나오면 헷갈립니다 이거 잡아? 어? 이 정도? 어? 이씨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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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더 도 이씨하구 이게 미유게 좋다고? 이해가 안되네 비샴한데 수명가루? 없어 어때? 뒤져 삐겠쥬 요정해봐라 미샴한데? 라이저 보이지 미샴한데 킹돌이? 미샴한데 입술 구하자 킹토산 카푸꾸꾸꾸 미샴한데? C기관총 도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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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찌도 잉어킹? 그렇지 하시겄습니까? 아니요 싸우시겄습니까? 예 빵이예요 또 잡아 스피드 1 더 높음 레벨도 더 높음 성격도 좋아? 성격 안봤어 어? 부시 부시 가야죠 관계 펀치 아셨죠? 자신감 관계 펀치 필요없어 뭐하듯이 하나 아이빈? 이거야 아이비야 아 땅이 있어 이러면 버티샷 이러면 이러면 버티샷 이러면 하지만 내가 먼저죠? 아 스피드가 떨어졌네 그래도 내가 먼저 됐죠 오프 슈팍 금동 쇼 슈팍 짱 딱해 이제부터 아 오 쟤가 더 빨라 스피드가 그냥 $이 bay 딱 돼 아 너 골 때린다 아 골 때려 왜 골 때린 줄 알아요? 물인데 땅에 붙이니까 이렇게 돼 버린다는게 너무 골 때려야 돼 아 이건 차? 이건 차? 덕투 덕투 좋은데? 나 솔직히 안봉.. 안봉 필요 없다고 봐 진짜로 비행 나온다? 뭐 전기로 조지면 모르고 안봉 빼 썬더다이브? 25%인데 이거 실패할 리 있겠니? 안봉 빼 여기 생긴게 영치코 생긴게 왜이래요? 영치코 왜이렇게 생김? 골 때리네 이 자식 흠 헛 엄청 좋은거 같네 진짜 왜이렇게 무례하게 생김? 금구슬 잠깐만 상처야 하나 먹고 상처야 하나 먹고 특판에는 많이 먹어야죠 아 좋은 상처야 있었는데 아이씨 어? 소 잡아 냉정 냉정 스피드가 떨어지네 아 지리얼 다행이네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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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라고 없습니다 퀀치 스탭 오라라 또 떨고서요 또 떨고서 짜몽열매 짜몽열매 오답이 계속 들고 갈건가요? 롱초코는? 아프고고고 라이지 볼트 땅이예요 쭈우 아 이 자석이 아 자몽 열매 처먹었다 전광석파 아 짜릿가루 김밥마리 김밥이 왜 마름 향차약이 필요해? 안 필요하지 관장님이 만났는데 마릴리 어 카푸네 카푸 카푸꼭꼭꼭 카푸꼭 별론데 왜 내가 많이 되고 쟤는 조금 달아? 나는 성성이고 나는 별론데 통통코 통통코 시기관총 애교를 부려? 시기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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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번 맞았네 시기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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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으로 가서 튀겨야겠다 시기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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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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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UP 포인트 UP 필요있나? 이색한 사탕 이생한 사탕 전격파를 배우고 싶다 무조건 명중 와 이거 두배가 돼서 라이징볼트가 140이야? 아니요 라이징볼트 일렉트릭 필드 위드인데 봐봐 일렉트릭 필드를 사용하잖아 개좋잖아 쓸 이유가 없어요 스파크를 쓸 이유가 없어요 왜 어차피 저거 쓸 거니까 포켓몬 교환하겠습니까? 근데 렉도 높아 근데 pp도 높아 뭐해 이래도 돼? 가죠 가죠 뭘로? 뚜껍 셀럽 시기관총 się 40 20 40 40 40 40 40 41 40 40 40 40 뚜코야 쭉 바로 한번 쭉 파이크 쭉 더워 10브릭이 좋지 흡슈 흡슈 꺼져 성장 크게 성장 꺼져 필요없어 니트로 니트랑 비슷한거네 라스 파워 돌살이 쩌식이 서로가 서로를 상쇄하네 벌레는 비행으로 잡는데 비행을 바위로 치고 바위를 풀로 치고 풀을 벌레가 먹고 지랄이네 나 바꾸려고 했는데 못바꿨다 빠방 빠방 흥이에요 바둥바둥 씨 뿌린다 건방 떨면 씨 뿌려 껍질에 숨어? 아 그래도 씨는 못 피할걸? 어때? 어때?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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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주 좋죠 아주 좋은데 비행 격투 격투팰 때 아주 좋죠 격투는? 근데? 아 왜 좋냐 다 션더다이버 빼? 쟌드다이브 좋은데? 쟌드다이브 좋은데? 탁 떨쳐서 불꽃 방어시 땅 땅은? 풀 물 물 물은? 전기 바위는? 격투 비행 배울 필요가 없어요 비행 배울 필요가 없어요 비행 배울 필요가 없는데 미적 세 Current 비행 아 징그러 유댕이 주댕이 왜이러 배달 배달 굿주동 모래꿍? 그냥 갈겨버린다 아! 쪽바로? 나 풀인데? 그냥 씨 뿌린다 변신 큰..굿..굿굿굿굿 아..저 갈피가 뭐야 뭐야 셀러를 왜 잡아요 갤라도스가 있는데 에? 굿주동 물 얼음이라 괴삭임? 툴 툴 툴 툴 멀어지나? 툴 툴 툴 툴 툴 툴 툴 아 im날 가르기가 다 되는구나 배사기네? imlvlvv 이 자식이 튀겨 튀긴 데 뭐 장사했어? 이더 싹 어? 안바꿔? 헤헤헤 물? 아 또 물이야? 딱 돼 페라페 똑가루? 안되어 럭 올라간거 체감됨? 안됨 이씨 금부술 흠 뭐야 이거 격투주제이씨 과치는 그리피스를 이길 수 없다 몰라? 다음 빈티나? 빈티나? 그럼 집에가 충전? 덥스 메가즈레인 필요하죠 아 씨 뿌리고 메가즈레인 하고 쩔잇가루 씨 기관총 특공이 더 높은데 씨 기관총 패 근데 5번 쏘면 더 센데 육주동 공격이 더 높은데 공격이 더 높은데 육주동 럭 육주동 럭 뭐 태양의 돌? 뭘로 진화되요?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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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엘풍 아 엘풍 엘풍 거린게 엘풍이야 난 엘풍이 무슨 줄임말인줄 찌리비크? 디실래? 이 새끼 잡아야겠다 풍력발전? 못 빼버렸다 뺄게 없는데? 뺄려면 뚜코 뚜코 빼야겠다 뚜코 어차피 풀 풀 풀이라 뚜코 뺄까? 비행 하나 있으면 좋지 전기 필요 없기남? 알아듣어서 비행해? 그럼 뚜코 갈래 뚜코 귀여워 고급 상처약 쭈살려 했네 고급 상처약 쭈살려 했네 고급 상처약 쭈살려 했네 아 이번에 그건데? 관장 타이밍인데? 나 20에 만나가지고 관장이니까 상처 하나 매겨놓죠 관장이니까 상처 하나 매겨놓죠 빵이에요 빵이에요 깨물어 바쑤기 어우 깨물어 바쑤기 아우 깨물어 바쑤기 타우린 바쑤기 공격 공격 안되겠다 엠 게임 설정 스피드 5배 리치 비 쇼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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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4배잖아 쇼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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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치포 아쿠스타드 아 소금을? 뒤질래? 왜 쟤가 먼저? 안 배워 뚜코의 모습이? 뚜코 안 버리길 잘했죠? 숨 숨고 징그러워 할 필요 있을까요? 돈 아까운데 덕타리 이씨한 거품 검사 과세를 과세를 먹을 거 없으면 밀어줌 프로토가? 이씨한 프로토가 뭐야 살았어? 뭐야 뭐야 으응 으응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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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깨물어 바숙이 필요없어 물이 필요없어 멋있지 했죠? 얼음? 얼음가자 얼음에서 아차모 좀 키워주자 이거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스킵 스틴 다이알로그 왜 쁘리 왜 키워?! 빵옇 빵 어 빵 behö 그래서 세 потер야 내가 주래 벌레를 요걸로 잡을 수 있어 경쾌하게 시뿌리기 메가드레인 요정의 바람 쩌리까루 쩌리까루 요정의 바람 에크로벳 안써 기력을 좋아 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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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벌인가 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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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폭 가폭 라이벌 로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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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습니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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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쭈동 와 난 풀이 많아가지고 다 좋잖아 우쭈동 왜 아파나 고기라서 아픈가 쟤 빠른데 드라콘 보다 더 빠르네 쟤 드라콘 되게 빠르잖아요 쟤 드라콘 되게 빠르잖아요 손길 이제 바꿀거야 이제 바꿀거란 말이야 그쵸? 뭘로? 땅으로 바꿀거야 그렇기때문에 여기서 요정의 바람 그쵸? 뭘로? 엘풍 숨었어? 메가 지레인 다이빙? 아 메가 지레인 다이빙? 아 메가 지레인 또 맞아 오케이 바꿔 뭘로? 솜송콘 자 또 바꿀거야 비행으로 그쵸? 그렇기때문에 나는 쩌릿가루 쩌릿쩌릿 오케이 쩌릿가루 잘당했어 그리고 여기서 씨뿌려 자 빨아먹고 아 자 바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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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시연더다이브 안바꿀거야 안바꾸죠 왜 바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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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거 까지 생각해서 이걸로 됐죠 아 아 아 아 아 디테일 휘빠라기 몸통박치기 꺼져 뭐야 하나 더 있었네 메가쮤레인 아이 죽여야겠다 바꾸겠죠? 바꾸니까 요정이바람 왔다갔다하면서 다 쳐맞았어 그쵸 또 바꿔 물론 우쭈동 깨라깨라깨라깨라도스 코코올라 올라올라 깨물어 부서 안깨물기 올라와 올라오올라 old 올라올라 으 아 이거는 근데 두배라서 지면에서 올라오는 전격 아 이거 근데 부유면 안맞을수도 있겠다 그죠? 부유면 아니야? 영건이 형 나 친구들이랑 편의카다 번따 당해서 생일 최초 이해 안가는데 운명이야 번따? 번따가 뭐야? 염따 아니에요? 여기 줘봐 에이풍 에이풍 솜송 아 이것도 개지랄이잖아 아이스페이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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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비열면 다 좋아 아 올라 올라 왜 안맞아 왜 안맞아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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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한 맘먹구리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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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치꺼 녹이고 싶은데 이게 녹을 지어갔나 어 struck 으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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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빠라기 아쿠아타오 풀죽게 하는게 좋은데 이게 굳이건 기포에 탈거죠 취끔 다 버리세요 이 액 오오.. 이 액 좋는데요? 이 액 용혜 액 우쭈동.. 그거야 저 지금 어? 폭풍 배울꺼? 아 폭풍 인사였나? 엘풍 비행 맥갓 주레인 맥갓 주레인 잠깐만 아 폭풍하고 비슷하네 공격하고 비슷하네 잎날가르기? 꺼져 액 적들 인사 액 어 멈췄다 삐빼 따라오는 뿌쁘니? 지으으으음 씁 뿌쁘니.. 작전 유즈네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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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력의 쪼각 번치코 살릴 필요는? 라스 파워 어려울 킬 외네? 이 쩌식이 불 나쁜 짓도 없네 채굽으로 가 이 쩌식이 잡아 이 쩌식이 벌을 잡고 놔줘 잘 맞추긴? 앗다비 열매 앗다비 몰라? 까부꼭꼭꼭 9톤 9톤 10톤 끼덩 이렇게 살려주면 되나? 스타일맨? 스타일맨? 어떻게하지? 스타가 되고싶으면 연락해 1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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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즈킥 1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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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풍 메가 쥬레인 쥬 정비 여기서 정비 메가 쥬레인 쥬 정비 심만마려? 이 쥬쥬 쥬 정비 이 새끼봐라 비행 만나고도 이런 말이 나올까? 어어? 뭐야 왜 새로 그래 땅 다투봄 엘풍 쏴야되요 왜냐고? 귀여운 느낌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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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근데 얼음이 바위에 깨지는데 땅 기술이 없어 땅 기술이 없어 스톤 샤워 스톤 샤워 이제 돌게 맵다 아니 이거 지랄 아닌가요? 우쭈동.. 우쭈동 버리면 안돼요 왜 버리면 안되는지 알아요? 어? 럭이 사라졌네? 왜 럭이 사라졌지? 살려줬잖아 쟤리오 별거 다 있네 죽어있어요? 살아있잖아 우쭈동.. 우쭈동 살았잖아 아 됐네 아 됐네 아 됐네 아 됐네 기가 이어쓰 이 자식이 야 엘풍 쪽 봐라 에콩 쪽바라 아! 왜! 어우 내가 상성인데 왜 지는 거야 스톤 해지로 치는데 왜 죽냐고 모레바람일 때 바이타에겐 특강 1.5배 아 그럼 이거 물리니까 뒤져서는 입날 가르기 왜! 물방이 물공인데 왜! 시바하네 개같은 게임 개같은 게임이네 오! 리쁘의 돌! 오! 리쁘의 돌! 오! 리쁘의 돌! 오! 아싸 우주보트 루프스톰 라우스톰 루프스톰 라우스톰 루프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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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이 크게 떨어진대 크으으으으아 루프스톰 이거 하고 용해에 빼 이거 하나 쓰고 저걸로 바꿔 잎날 가르기로 하면 되죠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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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쯔보도 죽었잖아 일품도 죽었잖아 만목구리도 못잡잖아 아 그냥 잡어 이씨 아 오케이 어? 잡어? 근데 얘 잘 안잡혀 개같은 얘 개같아가지고 진짜 안잡혀 이케 다윗 다윗 만목구리 뺄까? 만목구리 좀 벨른거 같은데 엘풍을 빼? 엘풍 좋아 만목구리 좀 벨른거 같은데 만목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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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냥 두 번 쳐버려 빠방! 왜? 격투인데 왜 이렇게 나는 거야? 왜? 난 격투인데 물리방어 게높음? 잡을까? 왜? 아 근데 쉐려서 빨리 잡아야 돼 한번만 한번만 이케 오옹 요소 오옹인데? 뭐가 더 좋아요? 엘풍? 엘풍 빼? 암틀을 나중에 더 세지 않나? 막 엄청 세지는거 아닌가? 암틀을? 암틀을 나중에 엄청 세져 엘풍 혼자 40대야? 육즈보트도 40대 거든요? 귀가 멋있게 생겼던데 이거? 맞으면 계속 살려라 깝꼬꼬꼬 우찌고트? 예 깝꼬꼬꼬 번치코가 죽어버렸네 하나 다 라이징볼트 각자 한 명씩 담당해 오케이 난 했다 자 갸라더스 너 해라 아이온타우 물궁이 강해요 물궁이 강해요 물궁이 강해요 때문에 깡맨 오케이 자 관장 있지만 상관없어 괜찮아 암틀을 육즈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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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씻어 내가 먼저 때리면 되죠 물을 씻어 액 육즈보트 깨아두스 아이온타오 깨아두스 아이온타오 좋나? 별로? 깨아두스 아이온타오 이거 그냥 바꿔가지고 에너지 다는거보다 얘 그냥 받치는게 나아 그쵸? 올라오올라 여기서 하나 번다 폭풍으로 폭풍 아싸 혼란 지가 지도 때리기 깨물어 구슴이 아! 혼란 괜찮아 꼬부꼬부를 다 해 투덩 지뢰개니라서 안된구나 아 그냥 할걸 바꿀걸 생각하면서 라이징볼 내가 할테니까 다 다 나와있으면 라이징볼 라이징볼 어? 왜 안죽어? 정화석아 빵이에요 라이징볼 네들 라이징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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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가볼까요? 라이징볼 괴하게 아 짜릿 짜릿... 또 떨구기 어떻습니까 어디가죠? 물 물 물 화산으로 가서 당연히 쩌릿쩌릿쩌릿 물 교대 얘를 좀 올려주자 올라오올라 올라오올라 이생한 사탕? 이렇게 이생한 사탕밖에 없는데? 아 다 위에있어 경험치가 싫어 아네 상처야 쾌청이라 물기술 위력 절반이에요 스읍 호스 로라 이생한 사탕 어 이생한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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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감섞우는거 빨개 아 몰라 아 몰라 아니 올라올라올 잘 펴고 있는데 갑자기 밟우고 쓰라고 하니까 죽을뻔 했잖아 올라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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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버섯 아 이거? 엘프 문포스 어.. 있는데.. 있네? 아.. 죽었네? 왜 죽었어? 일단 가채금으로 가 라이징볼트 흥! 금고술 라이징볼트 자복 파워썽 오! 이거 똑같은거네? 노노 어.. 안배워? 아오 리셈열매 채굽으로 가 그냥 어? 이 쩌식 연호? 난 특공이거든? 해따 해따 뭐해? 뭐해? 개정고 스피드업 90 20 50 관장도 아니잖아 관장도 아니고 아.. 이제 조금 남네 라이징볼트 음? DC 폴타임 PC 우쭈보트 아까 엘풍 아까 우쭈보트 우쭈보트 펀치포 군대부 어때? 라이징 아.. 역속을 했네? 시헌더다이 시헌더다이 아 두번차기 가 고고고고 라이징볼트 라이징볼트 엘풍한테 투자한게 너무 많아서 안되겠어요 버릴수가 없어요 엘풍한테 투자한게 너무 많아서 아.. 아.. 아... 아.. 아.. 이.. 그.. 에.. 라이징벌 동골창 빵이에요 그래 아우 리셈 열매 아이징도어 95의 라이벌? 오케 파워관련 끼어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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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석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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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굳이 쓸 필요 있나요? 비가 3 2 2 2 2 3 4 깨라도스 깨라도스 왜 특히 5 5 아쿠아테일? 아쿠아테일 때문에? 용춤? 이거 용춤 좋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끼까드레인? 끼까드레인 백가드레인 버전 용춤을 하면 봄 스피드 1.5m 마이징벌 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밖에서 음료 제조를 밖에서 안 보인 데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거 고르면 안 돼 아 골라도 돼 고생 많으셨습니다 쨰쒸 식혜 아 라이벌이면 바꿔야 되는데 아 또 안 바꿨네 끼덩 끼덩 라이벌 돼 이 자식 어? 뭐야 땅이 빠졌네 또? 라이징벌트 하하하하 아 아 얘 자꾸 아픈거 해 얜 많이 먹었나요? 도스로라 많이 먹었나? 오 오 메가도 있네 메가 630 방어가 미쳤는데? 최종 꽤 나가는데? 나갈 만큼 나갈 만치 나가는데요? 쿠키뽐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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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옹골창 이거 빼 아이언테일 빼 아 호스브라 좋은데? 라이징벌트 지금 넷발로 지금 물죠? 라이징벌트 얘가 지금 3개가 나한테 약해 전개한테 어? 마기라스 요정의 바람 요정의 바람 아 요정의 바람 요정의 바람 요정의 바람 요정의 바람 상관없어 죽어도 경험진 다 빨았어 수이야 아 드레겐 드레겐은 앨프 몬포스 아 mitt 감 war 드레겐은 가볍죠 닉няErb 신경 Maps 사랑 PhD 까사 아이 해물 왜 brute!!! 교체 벌레비행 아.. 근데 바위네 퍼프오르게 아 저 ㅈ식 쪼각 필요없어 쪼각 필요없어 올라 올라 잡아보자 아아 이 새끼가 연예인보다 더 연예인같은 분이 라이징 볼트 쓰실때마다 흑암을 느낍니다 칭찬맨 화이팅 칭찬맨 스튜디오 화이팅 오늘 너무 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것도요 올라올라 감사합니다 5 네 개페면 되요 이른바 놀에 성이당이래 may 띠덩 띠덩 이 악물고 안쓰죠 상대가 무거울수록 위력이 올라간다 이생한 사탕 이생할 필요 없지 않나? 카푸? 카푸는 다했고 깨아라도 깨아라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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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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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빨로 빌었어요 박고 왜? 구쯔보트 구쯔보트가 구쯔보트가 4배죠 립 립 립 스톰 우쯔보트가 드디어 했네 하나 오케이 우쯔보트 뭘? 뭘? 우쯔보트죠 리프성 음 아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엄청 없네 광각 렌즈 아.. 누구줄까.. 번치코.. 번치코 아냐? 번치코..매.. 명중 낮은데? 아니다. 보스로라 바위가 보스로라 봐봐 95? 85? 블라이즈 퀵 썬더다이브 블라이즈 퀵 썬더다이브 어 썬더다이브 이거 하면 그.. 그거댐 핵댐 꼬꼬꼬꼬꼬 얘도 좀 애매하다 얘도 좀 애매하다 얘 좀 애매하네 우쭈볼트 우쭈볼트한테는 주기싫다 번치코 주자 우쭈볼트 좋채 엘풍으로 가자 쭈욱 아 아 이 자식이 끼까 드레인 아 쭈욱 계속 흡수해야지 아 이게 개같애 자꾸 서로 깎아먹기로 가면은 엇? 엇? 엇써 경험부저 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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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뚝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겠지? 이 새끼? 내가 더 빠르다고? 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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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런 거야 방금? 뭐야? 용춤을 왜 추냐고? 저 터지는데 뒤질 뻔 우쭈보트 우쭈보트가 살아야 생기죠 그 캅 아이징벌트 아이 버프가 유지되면 뭔 상관에 요게 그 누구야 그 트레이너들 만나면 다 풀리는데 예? 그래요 안 그래요 트레이너들 만나면 다 풀리는데 트레이너들 만나면 다 풀렸어요 랩사업 이게 우측업체야 우측업체를 좀 알아? 히력의 조각 잠깐만 관장이야 교체하시겠습니까? 우측올트 아니요 예 아니요 예 까뿌 하프콕콕콕은 라이정 볼트를 4배를 야라도스에게 오케이 뭐야 우측올트 왜 물이야 우측올트 왜 물 됨? 아 물 벗기 굳지마라 뒤진다 아싸 사탕단지 사탕단지 오케이 사탕단지 사탕단지 아 다음에 치료해도 돼요 어 다음에 좋은거 나오면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우측올트 우측올트에 물을 붓다니 드디어 삶아 먹기로 하셨군요 아 아 쟤 왜이렇게 깝쳐 쟤 아 아 만원정도 깝쌍해 얘 얘 뭐야 얘 왜이렇게 왜 왜 물인데 왜 왜 다 패? 물이면서 어? 아니 데미지가 왜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스피드는 빠른데 왜 빨라 왜 아니 왜 왜 세 왜 몰라 엄청난 일 몰라 엄청난 일 음 천광석파 시언더다이 그래 잘 됐다 꼴 좋다 아 요정도만 살려도 될거같아 요정도만 왜냐 물이기 때문에 요정도만 왜냐 물이기 때문에 왜냐 물이기 때문에 요정도만 요정도만 Rizing Board Rizing Board Rizing Board Rizing Board 마지막으로 받은 기술의 대미술이 늘려서 기술을 쓴다 오 좋아? 여태 머스트? 라이징볼트 라이징볼트 오케이 레벨 다 올렸어 있는 괜찮아요 레 però 라이징볼트 혜저는 어둠이 씻고 물이 씻고 추격? 몰라 잠깐만 라이벌 145 145에서 만나 어? 아싸 보라색 하나 알 나는데 아 왜 이렇게 약해? 탁 에이징볼트 아 독댐이 안돼? 빠바바방 어쩌리 빠바바방 좀 아프면 되죠? 어 포이즌 독가시 하지만 필드때문에 풀렸죠? 핑금부술 야 뭐라는거야 라이징볼 아 라이징볼 라이징볼 뭔데이 왜 왜 안뒤져 아 아 진짜 이건 해야돼 진짜 이건 해야돼 아 염두지 땅 이게 뭐였지? 물인가? 아 아 에어왕볼 Venice 공격 축축 오오ę 정말로 모르소 vrij vitamin 게임으로 마수기 아 프리즈 아 아 나 언제 풀려 이거 풀릴 때까지 얼어요? 2 1 2 1 바꿔? 난 전방사파였어 바꿔? 아 렛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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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쪼아대기 아기인데? 뭐야? 격투로 패는데 내가 격투가 없을 줄 알았나? 헤헤헤 아 나 잘못된다 길동무 쪼아대기 쪼아대기 쪼아야겠다 배워야겠다 배워야겠다 쪼아야겠다 배워야겠다 쪼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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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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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없어 없어 이제 다 썼어 할게 없어 쟤 안한다 아무것도 위로코트 위로코트 이지랄 맞쨰요 어우 충만해 나도 도대체 보스로라 땅이지 아이언앱 오케이 들어왔으니까 심쿵 그냥 패지 없어도 돼 아이언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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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이라는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하면 되는거야 그냥 아이언앱 기억할거 있네 앙 한상빔 사이코퍼터 이거 좋은데 이거? 속임수? 악공격이 없네 이거 에스퍼 공격도 없네 나 이거 많이 찾아야겠네 라이징골트 샤라기능 스페셜가어드 스페셜 아니요? 아니요 아이징골트 스페셜 왜 쟤가 더 빠르죠? 난 백십 몇 랩인데? 스페셜 으 아又 희 덩 마스크α 슬기고 죽이고 경험치야 경험치는 학습장치 이런거만 하면 돼 이때 할거 없으면 이제 끼져줘 뭐야 보스인데 이게 들어가? 아 오케이 라이징볼트 야 물은 잡아야지 우츠보트야 당연히 물은 잡아야지 물도 못잡은거 아디네 꼬꼬꼬기가 완전 버스 운전수네 멋있다 무슨소리에요 저장이 안되냐 119끝나 145 145 얼레 비엥 기아라도스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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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로 뚜루지벌 스태헐맨 대척 이게 좋은거 같아 어? 얘 잡아야잖아 컬러 써~~트 땅이 없나? 우쭈볼트 죽이는 거 아냐? 근데 얜 못 죽여 왜냐? 약해서 그쵸 볼 로그 볼 싹 지진 어플 뭐 풀어줄까? 꽃으로락? 칼 특성이 줄여서 쓰죠 칼락? 그래요? 얘 좋은데? 칼락? 꽃으로락? 특성부터 바꿔야돼? 뭔데? 특성이? 흑반 칼락? 여기를 버려? 우츠보르트로도 깰 수 있어요 안 내보내면 개알받네 도와줘 링샬 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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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코 갸라돈스? 예 누겨 칼락 보스로락? 예 쿨이 없네 또 갸라돈스 렛 킥 갓토곰 잡자 갓토곰을 왜잡아아아아 이침 육 앙 이침 육 이런넘 육 육 육 육 잡아서 뭐, 뭐 빼오는캐? 뭣 빼고 넣어 육 육 육 육 근성 육 육 육 육 호스로라? 호스로라 좋은데 얘 뭐예요? 특성은 뭐예요? 스탯이 되게 좋네 오말당 호스로라 버려? 나 성격이 안 좋네 칼라만으로? 이거 뭔데? 침칠꾸를 해봅니다. 엄청난 힘을 쓰면서 오히려 올리는 거야? 아 칼라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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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로라? 호스로라 뺄게 칼라만으로? 칼라만으로? 조이는 상처야 칼라만으로? 칼라만으로? 기럭을 줘 봐 이색한 사탕 제이어스 칼라만 칼라만으로? 뭐? 아 맞추면 되잖아 맞춰 은번 은번 좀.. 잡기 힘들어 보이는데? 아.. 꼴이 없어 공격상승 번치콜 안살려도 돼 하겠습니깐? 예 엉? 엄청나니 근데 내가 먼저죠? 엉? 엄청나니 아 공격이 떨어져서 부정차 어? 화양고슬이다 그래서 근성 근성 터트려? 근데 화상상태가 되면 공격이 떨어지잖아요 근성은 안떨어져? 오 근성은 안떨어져? 벤치콜을 교체하겠습니까? 예 다투공 벤치콜을 교체하겠습니까? 한번 해먹어 아 아 하 다이백스밴드 다이백스밴드인가? 요 어린이 부 donkey 이미 일단 가셔봐라 일단 가셔봐라 찍으고 침밀 맥스 침밀 맥스 이건 어차피 관장이 140 170 이렇게 나오니까 관장 안나오니까 그냥 가 땅이 없네 땅이 없네 뭐야 그게 없어 홀이 없어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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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껍뚜 뚜껍뚜 라이징홀 파워 휩 향수치기 게라두스 게라두스가 매워? 휩 풀 우우 가위 어 배웠어? 삐빠라기 버려 가위 이게 낫겠지? 구멍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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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잠 어... Chic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